뭐야? 왜 다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헉? 내가 이뻐서 다 쳐다보는 건가? 우츄가 정말 왜 저래 머리가 다행이네? 어떡해! 플러플 해! 야! 우와아.. 이게.. 나라고? 우와아.. 잘생겼다 여태까지 내 얼굴은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어이.. 혹시나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차은우씨의 동생이 아니었을까? 맞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저는 오직 진실만 말하고 진실만 이야기하는 진실의 거울입니다 진실의 거울? 네! 진실의 거울! 우와아.. 얼굴이 엄청나네 어? 깜빡하고 이걸 꺼내놓고 왔네? 이건 위험해! 다시 가져갈게! 아이.. 쥐라이모! 이 거울 엄청나게 재밌잖아! 뭐야 이건? 이건 거짓말의 거울이야 어? 거짓말의 거울? 그래..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입벌글하고 아니야! 그거야말로 숨겨진 내 모습이었어 한 번만 더 보고싶으니까 꺼내줘 안 보는게 좋을텐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볼게 안 된다면 안 돼! 아이.. 쥐라이모옹 제발.. 아번만! 안 된다니까 안 돼.. 쥐라이모옹 나 얼굴 봐야 된단 말이야 네 얼굴은 볼 필요 없겠지만 잘생긴 네 얼굴을 봐야 된단 말이야 어엉!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거울이 깨졌잖아 니네 다친 데는 없어? 네.. 아 근데 어떡하지 화장대에 거울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엄마 나갈 일이 있어서 화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쩌지.. 어? 어? 쥐라이모한테 엄청 좋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 아이 잠깐만 아줌마 좀 빌려줄래? 어.. 이거는 좀.. 아이 화장대 고칠 때까지만 쓰고 돌려줄게 그래 빌려드려 아이.. 하는 수 없지 아이 그래도 안 보는게 좋을텐데 일단.. 여기여 어.. 아이 빌려갈게 고마워 아이 나도 모르겠다 음.. 그럼 이제 화장을 시작해볼까? 음.. 아.. 어..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아름다워? 이게 진짜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 이게 진짜 내.. 내 모습이라고? 그렇다니깐요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아.. 아.. 오..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아이린 닮으셨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녀처럼 머리를 바꾸시면 더욱더 아름다우실겁니다 헉.. 그래 볼까? 추삼주삼 추삼 추삼 어.. 헵.. 어때? 어.. 어.. 너무 이뻐 안되겠어 이 상태로 밖에 나아가야겠다 뭐야 왜 다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야 내가 이뻐서 다 쳐다보는 건가 제발 불만 왜 저래 머리가 나이먹고 어떡해 내가 왜 안탈인데 부끄러워 왜 내 목이야 미인 처음 보시나봐 총 갖고 와 안되겠다 쟤 쏴버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잘생겼네 그야 당연히 차오누 닮은 바로 당신이죠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지 그런데 이상하다 난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그거 그거 그건 눈에 안 띄어서 그래요 아 아 제 말대로 하면 잘생겨지실 수 있어요 표정을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어떡해 눈을 질끈 감고 입을 환하게 미소 지어보세요 주름 자글자글하게요 아 오케이 그건 나의 전문이지 이렇게 오 완벽해요 정말 잘생기셨다 좋았어 이렇게 완벽해진 내 모습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겠어 잉 난 정말 잘생겼다니까 닮아 저랑 사귀실? 싫어 오케이 닮은 저랑 사귀실? 꺼져 닮은 저랑 사귀실? 아우 냄새 나 꺼져 어째서 이렇게 잘생긴 영혼을 몰라주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꺼부랑 당신은 지금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뿐이지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보여줘도 돼지가 그 목걸이가 아름다운지 알까요? 그 사람들은 돼지예요 리아씨는 그 목걸이고요 아직 당신의 진가를 몰라 보는 것 뿐이라고요 맞아 맞아 이 얼굴을 봐 야 거기 있는 너 나랑 사귈래? 내가 너무 잘생겨서 나한테 빠질 것만 같잖아 음 뭐야 야 그 거울을 믿으면 안 된다고 에잇 아니야 지랄이 뭐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지랄이 뭐 너도 이 거울을 한번 봐봐 그래? 우와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고 완전히 그 원빈 뺨치는 정도잖아 아 네 이게 지랄이 몸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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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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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준 박보검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요 아 아휴 그 그 그런가 아휴 하긴 아 아니야 아니야 믿으면 안 돼 아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안 되겠어 너를 이 망치로 부숴버릴 거야 이 거짓말쟁이 거울녀석아 어 이러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않을게요 아휴 진짜겠지 그러면 리아한테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줘 지랄이 앞으로 가봐 아휴 뭔데 그래 나 차우드 입장 어? 아휴 뭐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어? 으 내누은 어? 개 못생겼네 아 나 내누은 나왔었건데 리아씨 창원우는 무슨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야 이 못된 녀석아 으응 아 리아가 드디어 자기 현실을 알아서 다행이야 어 내누은 눈 돌려줘 아 진짜 못생겼네 뭐래 니 얼굴을 봐 너보다 내가 나 뭐래 눈에 왕방울 두개 있는게 저리가 아 오늘도 회사 끝났다 집에 가서 푹 쉬어야지 여보 리아야 나왔다 뭐야 응 뭐야 어 이건 뭐해 웬 거울이야 우와 뭐야 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와 그래 이게 얼굴이지 너무 잘생겼잖아 아빠 그 거울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이렇게 잘생겼어 우와 턱선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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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러면 아빠 진짜 얼굴이래 한번 봐볼까 아빠 진짜 개못생겼네 아 지 어 어 어 그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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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